반갑습니다. 와우 에듀에서 여러분들하고 사회 공부하고 있는 이현재 선생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2023년 6월달에 시험친 4회 과목 중에서 서울시 문제만 유일하게 공개가 됐어요. 서울시 문제만 공개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개가 된 게 서울시 문제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시점이 시험치고 난 다음에 한참 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거 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야. 어떤 분들이 이걸 보시느냐 하면 나 앞으로 운전직 시험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조리직 시험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사회문제 어떻게 나오지 한번 볼까 그렇게 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회공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셨으면 사회공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셨으면 문제풀이는 안 보셔도 돼요. 문제풀이 안 보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것만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공부하러 가시면 됩니다. 바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문제풀이를 굳이 한번 보시겠다 싶으시면 보시면서 보시면서 아씨 문제 드럽게 어렵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 사회 문제가 빠지게 되면서 사회가 이제 과목에서 없어지게 되면서 저는 조리직하고 운전직 이런 데 남아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서울시 운전직 문제 보니까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공부 열심히 하던 사회공부 열심히 하던 일반 행정직 공부하던 친구들한테 문제 던져주고 풀어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친구들이 풀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50명 푼다. 50명 풀면 그러면 평균 70점 정도 나올 거예요. 평균 70에서 75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하시게 되면 문제를 푸시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시험을 치게 될 때는 공부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대충 공부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 처음에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문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문제 너무 어려운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운전직이나 조리직 시험 치시는 분들이 공부를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20년 전까지 공부하시고 생업에 있다가 공무원 시험 한번 쳐볼까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문제 이렇게 나오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걸 그대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닌데 뭔 말이냐.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높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적정 난이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운전직이나 조리직의 적정 난이도는 수능 수준의 절반 정도예요. 수능 수준의 절반 정도. 그럼 수능 수준의 절반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정도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정도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야 돼요. 그런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넘어섰다. 그래서 수능 난이도의 절반 수준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서울시 운전직 난이도를 보면 수능의 거의 한 70% 수준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그 정도까지 가요. 어떤 문제의 한계는 문제의 한계는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보다 더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되게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수능 난이도의 70% 정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예전에 일반 행정직 고부원 문제 난이도 정도 됩니다. 일반 행정직 고부원 문제 난이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풀어내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되는 거지. 그 친구들이 뭐하던 친구들이냐. 그 친구들이 대학교 4년제 대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되겠다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이 풀어내던 수준까지 문제를 풀어내야지 뭐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되는 점수가 굉장히 내려올 겁니다. 우리가 보면 조리직하고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뭐 2명 뽑고 3명 뽑고 이렇게 되잖아요. 2명 3명 뽑는데 옛날에는 2명 3명 90점 이상 받는 사람이 2명이고 3명일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내가 합격하려고 하면 다 맞추든지 1개 틀리든지 2개 틀리든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런 사람 안 나와. 100점 없어. 100점 없어. 70점 60점 이렇게까지 합격점이 내려올 거예요. 합격점이 무척 낮아질 것 같았다. 그래서 합격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걸 한번 봤어. 경상북도 조리직이야. 경북 조리직 봐봐. 실제 경쟁률이 28.5예요. 28.5고 여기에 몇 명 뽑느냐 하면 아마 여기서 뽑는 사람들이 한 10몇 명 뽑았을걸. 그 정도 뽑았어. 그 정도 뽑는데 10명 정도 뽑는데 한 280명 와가지고 합격선이 86점 맞았어. 그치? 그러니까 3개 틀리면 떨어지는 거야. 3개 틀리면 떨어지는 거야. 그치? 2개까지 돼야지 뭐야?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6.7입니다. 그 다음에 경력채용 85점. 그 다음에 보훈청 72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뭐 해야 돼? 잘 풀어내야지 합격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옛날처럼 한 개 틀리면 떨어집니다. 두 개 틀리면 떨어집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서울 운전쟁입니다. 많이 내려왔죠? 82점, 65점, 62점. 서울은 아닙니다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서 3년 정도 공부하고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경상남도 교육청에 붙을 때 경상남도 교육청에 붙을 때 경력채로 붙을 때 그때 사회 점수가 95점이었거든요. 95점. 95점인데도 선생님 떨어지면 어떡하죠? 서로 불안했어. 잘 돼야 될 텐데 이러고 있다고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점수 너무 많이 내려왔죠. 되셨죠? 점수 엄청 내려왔다. 엄청 내려왔다.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문제가 어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대체 이거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95점, 100점이 옛날에 합격이었는데 95점, 100점이 합격선 아닙니까? 이제는 아니란 거야. 대체 80점 정도 손으로 보는 게 맞다. 이 난이도로는 그런 점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암기만 해가지고는 문제를 못 풀어. 왜 암기만 하면 문제를 못 풀냐면 내가 외운 거하고 똑같이 나오면 암기함을 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암기를 하시더라도 그 암기한 내용하고 똑같이 절대 안 나옵니다. 수능 문제가 그래요. 수능 문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기보다 뭐가 중요하다?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외우는 건 하나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외우는 것도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고 뭐 해야 돼?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학습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럼 이해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고 유추할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해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 된 것을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지 표현이 다르게 되더라도 뭐 할 수 있어? 이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뜻이구나 말이 다르지만 이게 같은 말이구나 하는 것을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을 때라고 쓰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제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하고 맞는 선생님은 또한 저 선생님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이 선생님 좋다, 이 선생님 수업 듣자 이렇게 되더라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처럼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문제가 나오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부터 기본, 심화, 응용까지 설명을 다 들으셔야 돼요. 설명을 다 들으셔야 돼요. 됐죠? 기초, 기본, 그 다음에 심화, 응용까지 뭐 해야 된다? 전부 다 설명을 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나오는 과목이 세 과목입니다. 우리 시험에 적용이 되는 게 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세 과목이에요. 그럼 이 세 과목에 대해서 모두 다 기초, 기본, 심화, 응용까지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 뭐 30시간, 32시간 또는 40시간 그 안에 이 세 과목 내용을 전부 다 압축,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는 수업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아무런 경쟁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경쟁력이 없어요.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장담할게요. 됐죠? 어떤 분들한테 그런 수업이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있느냐? 기초, 기본, 심화까지 공부를 한 번 수업 듣고 두 번 수업 듣고 세 번 수업 듣고 혼자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정도까지 봤어요. 그럼 총 여섯 번 반복한 거야? 그 정도 반복을 했는데 하, 잘 안 되네.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압축, 요약 강의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처음에 공부했던 것하고 마지막에 공부했던 것에 시간 간격을 줄여줘요. 이걸 줄여주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한 번 쫙 모을 때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만 가지고 중간에 그 여섯 번의 반복이 없이 그냥 압축돼 있는 것만 딱 들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압축, 요약 강의로 이런 문제들도 전부 다 다 풀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강사가 있다면 강사가 있다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된다고 거짓말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부하거든요. 저는 이 수업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그 시간 안에 이거를 전부 다 이해시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85점, 90점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자신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압축 요약 강의는 사실은 시험치기 한 2월 전쯤에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들었던 것과 마지막에 들었던 것에 무엇을 시간 간격을 좁혀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잘 될 수 있어. 그런데 이해 없는 상황에서는 저거 들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들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됐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 시험을 쳤는데 이번에 서울시 시험 쳤는데 선생님 저는 점수가 65점 나왔어요.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설명을 꼼꼼하게 많이 해주는 강의를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설명 많이 해주는 거 들으세요. 문제 많이 풀어보면 안 됩니까?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제가 장담할게요. 문제 아무리 많이 풀어봐라. 소용없는 거.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왜? 말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문제에 나와 있는 말 아무리 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 외워가지고 효과 있는 거는 저도 문제 풀다가 이건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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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외워두세요. 해가지고 10개 얘기해봐야 한 개 나올 거 말까요? 한 개 나올 거 말까요? 이해 돼야지 뭐가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이론 설명을 꼼꼼하게 많이 해주는 강의를 찾아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60강 이내 이론 수업이 끝난다? 제가 아까 40강 그랬는데 이거 60강 안 해도 끝날 수업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몇 강 정도가 필요하다고 선생님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정치와 법, 법과정치 40강 이상 필요해요. 40강 이상 필요합니다. 40강 이상 필요하다. 두 번째 사회문화 만약에 제가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하고 사회문화 수업을 한다? 그러면 대충 18강에서 20강 정도에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사회문화 수업을 듣는다? 그런 분들한테는 20강만에 끝낼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도 30강 이상 필요합니다. 경제, 여기다가 30강이라고 써놓지만 30강은 설명하는 데만 30강이고요. 문제 푸는 방법 설명하는 데 한 20강 들어가야 되고요.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하는 것까지 가르쳐주려고 하면 거기에 또 20강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는 완성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수준에서 경제를 완성하려고 하면 70강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한 제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설명 많이 해주는 거 들으세요. 압축 요약돼 있는 거 들으면 안 돼. 처음부터 그거 들으면 안 돼. 뭐 한 다음에 설명 많이 돼 있는 거 세 번 정도 듣고 설명 많이 돼 있는 거 세 번 정도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본인이 세 번 정도 반복해보고 그 다음에 압축 요약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서 압축 요약 강의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여기서 설명하는 걸 85%, 90% 정도 알겠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시험에 붙을 수 있어. 그 수준이 될 때까지 뭐 하셔야 돼? 계속 수업 듣고 설명 듣고 문제 풀어보고 계속 반복하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이 시험은 잘 칠 수가 없습니다. 반복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암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됐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한 상태에서 반복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거 어려워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는 이해한 것처럼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해한 것처럼 암기 된다. 그러면 선생님 이해한 것처럼 암기가 되는 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한 것처럼 암기가 되는 거야.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탁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라고 하더라. 그 과정이 다 암기가 되면 돼요. 그러면 이해한 것처럼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되셔야 됩니다. 그게 되셔야 돼요. 그 다음 기출문제가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는 사회시험. 더 이상 이제 기출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은 서울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개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국회직이야. 국회 9급. 국회 9급 사회시험이 있는데 이 사회시험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시험에서 치는 사회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조리직하고 운전직을 공부하시더라도 나 국회직에 나오는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할 거야. 그 정도 수준까지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회직 시험 쳐가지고 국회직 사회시험을 기준으로 75점 이상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저는 운전직이나 조리직에서 충분히 경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합격의 경쟁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을 때 딱 기준 잡을 때 국회직 사회시험을 기준으로 잡겠다 하셔가지고 공부하신 다음에 국회직 사회시험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니까 80점 85점 나오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뭐야 그러면 조리직 운전직 풀어보세요. 그럼 90점 95점 나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운전직하고 조리직은 뭐다? 비공개 기출이 안 나와요. 기출이 공개가 안 돼요. 그런데 국회직은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풀의를 해볼 서울시 운전직 문제는 늘 공개가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도 당연히 참고하셔야 되겠죠. 됐죠? 크로스가 될 거예요. 크로스가 되면 무슨 말이냐면 국회직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거 문제 가지고 공부할 거야. 그 친구들 좀 쉽다고 생각하겠지. 국회직은 4지 선다 아니야. 1, 2, 3, 4 아니라 1, 2, 3, 4 5번까지 나와. 그중에서 답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년에도 내년에도 제가 사회수업을 하면 내년에도 사회수업을 한다면 그러면 국회직 쪽에 맞춰서 수업을 할 거예요. 국회직 쪽에 맞춰서 그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아까 얘기했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합니다. 그게 안 되면 외우세요. 이해한 것처럼 그래야지 합격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총평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나왔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수업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음에 문제풀이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모쪼록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시험을 잘 치실 수 있도록 좋은 수업 들으시고 점수 많이 받으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합격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총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를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제 문제 풀어서 답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1번 문제 보실게요. 1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보기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사회문화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이게 좀 문제가 되게 친절합니다. 친절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읽어보고 다른 걸로 헷갈리지 않도록 이미 문제에서 장치를 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포크를 선물 받은 사람은 포크의 의미를 정답을 잘 찍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파트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문화 파트에서도 문화 파트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문화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는 문화에 대한 공유성이 시험 문제가 되겠죠. 문화에 대한 공유성이 답이 될 텐데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돼 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여기서 문제 낸 거 아니구나. 1단원에 나와 있는 기능론 갈등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여기에 대해서 뭐를 낸 거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낸 거다라고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외국인이 포크를 선물로 받는다면 포크의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하나 나와 있죠. 보시다시피 상징이라고 됐네. 그럼 이거 딱 나와 있으니까 뭐겠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사회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기능론적 관점 사회병리론에 대한 설명인데 사회병리론 교과서에서 빠져나간 지 한참 됐어요. 교과서에서 빠져나간 지 한참 됐습니다. 출제하시는 분 정신 차리고 출제하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없는 건 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부여를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라고 돼 있는데 사회가 무조건 변한다라고 보는 것이 뭐다? 이거는 갈등론적 관점에 가깝죠. 갈등론적 관점에 가깝다. 갈등론은 항상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서로 간에 갈등하면서 그 갈등이 해결되는 순간 사회가 변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사회 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 되겠죠. 거시적 관점이니까 그러면 거시적 관점은 뭐네? 기능론하고 갈등론이니까 뭐는 아닌 거야?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아닌 거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설명하고 있구나. 밑에 있는 선택지를 보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요게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사회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출제가 돼요. 요게 출제가 되겠죠.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다음 중 거시적 관점인 것을 묶어라. 그럼 요거 두 개 찾으면 되는 거고 거시적 관점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말이 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도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외워둔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죠.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보통 수능 형식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된다면 제가 볼 때 합격점수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합격점수 계속 내려갈까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공부 가지고 이런 문제 못 푼다.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판단을 가지고 요런 것들을 해석해보는 해석해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1번 문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아 이거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보는 순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이것도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자체를 뭐 하지 못한다면 해석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와 있는 걸 보셔야 되냐면 화살표가 요렇게 돼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에서 멀어질수록 그 정도가 커진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0이야. 요렇게 돼 있으니까. 됐지. 자 요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밑에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 PPT에 내용이 빠졌다.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요쪽이 유권자의 정당 선택 폭이라고 돼 있습니다. 유권자의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렇게 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봅시다. 보기의 그림은 복수정당제의 유형인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뭐 해야 돼? 알고 있어야지. 뭐를 알고 있어야 돼? 오 복수정당제의 유형 A하고 B가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뭐하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얘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뭐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복수정당제의 유형 A하고 B면 요렇게 볼 수 있겠지? 다당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오 양당제가 있다. 다당제하고 양당제가 있는데 다당제의 경우는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3개 이상 그 다음에 양당제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2개 요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당의 개수가 2개라는 뜻이 아니야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2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이 두 정당만 말할 수 있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양당제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다당제 아니에요. 야 거기 뭐 민주노동당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나? 거기서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면 그러면 다당제라고 볼 수 있지. 그게 안 되니까 양당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당제 구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여러분 보시고 그러면 요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건데 그럼 생각해봐. 다당제는 사람들이 3개 이상의 정당을 놓고 어느 걸 선택하지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선택의 폭이 넓은 거예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고 요거는 셋 중에 하나 또는 넷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선택의 폭이 넓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쪽 B는 요 정도고요. A는 요 정도예요. 그럼 여기 있는 A가 뭐가 되겠네? A가 그렇지 여기가 다당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당제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겠네? 양당제가 되는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1번 보시면 A는 B에 비해서 다당제는 B 양당제에 비해서 정당 간의 대립의 중재가 용이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양당제는 중재가 잘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중재됩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B는 A에 비해서 양당제는 A에 비해서 다당제에 비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라고 돼 있는데 오 그건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양당제는 정권을 잡고 정당이 두 개밖에 없잖아.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정당이 둘 중에 한 개거든. 그러면 잘못하면 누가 잘못한 거야? 제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립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B는 A에 비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 이게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 보시면 B는 A에 비해서 국정의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돼 있는데 정당이 많은 쪽이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가 되겠죠. 여기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가 들어간다면 다수당의 횡포가 들어간다면 다수당의 횡포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양당제가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게 봐야 되니까 여기 뭐야 올라가서 이거 두 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암기만 가지고도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문제이긴 하나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고 이 그래프가 일단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부터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볼 줄 모르면 그래프를 볼 줄 모르면 최소 20문제 중에서 3문제는 그냥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친 거 이거 우리 서울시 운전직 문제 보시면 서울시 운전직 문제 보시면 그래프하고 관련 있는 문제가 3개 있죠. 이것도 일종의 그래프 문제로 보셔야 돼요. 도시과 문제니까 그래서 3문제 정도를 날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프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 보기에 가나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시험치러 가실 때 제가 그 얘기했죠. 내일 시험치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만약에 딱 하나만 공부하면 뭐 공부한다? 이거 공부하라고 그랬어.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시험 치는데 사회시험 친 이래로 가장 많은 출제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에도 안 빠지고 시험에 나왔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명목론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 실재론이 있다. 명목론과 실재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명목론은 사회는 없지 실체는 없어. 사회는 실체가 없고 실제로는 사회에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론은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변하게 되면 사회가 변하게 된다고 보는 거니까 개인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회는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다? 실제로 존재하고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이게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 혼자 힘으로 사회를 바꿀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사회 실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회명목론은 무엇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회명목론은 어떤 이론의 베이스를 두고 있느냐 어떤 이론을 가지고 나온 거냐 사회계약설이지 사회계약설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여기는 사회 유기체설이 되겠죠. 사회 유기체설 이런 정도까지는 뭐하고 있어야 된다? 완전히 여러분이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아유 대석을 해야 되지 미안 자 사람은 저마다 좋은 옷을 고르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닌다. 단지 유행이란 사람에게 많이 선택된 옷과 음식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좋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면 그게 유행이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뭘 하면 사회가 결정이 된다고 되는 거니까 개인이 무엇을 결정하는 거다 사회적인 현상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명목론적 관점이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나는요 밑에 있는 나는 안 봐도 상관없어. 이게 명목론이니까 밑에는 뭐겠네 그냥 실재론이겠네 라고 놓고 문제 풀어도 돼. 그치? 근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집단의 선망은 유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서 사람에게 같은 옷을 입게 하고 같은 음식을 만들게 한다. 내가 그 옷을 입는 이유가 뭘까? 유행하니까 입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행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일단 해석이 되어서 가가 명목론이고 나가 실재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지 못하면 찾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 풀어봐야 문제 봐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요거를 뭐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가는 사회나 하나의 유기체로서 개인의 행동을 구속한다고 본다. 실제로는 2번 가는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명목론 자 나는 개인의 속성이 사회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명목론 나는 사회는 개인들 간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본다. 자발적인 계약 사회 계약설 그러니까 명목론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근데 여기 있는 나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실제론을 뜻하는 거니까 이거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 됐지?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는 뭐를 뜻하는 거다? 명목론을 뜻하는 건데 여기 있는 1번은 뭐를 말하고 있다? 실제로 말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나는 명목론인데 실제로 말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서 명목론 말하고 있고 여기서도 명목론을 말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맞는 내용이 돼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번에 풀이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게 답이 궁금해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은 안 계실 거고 안 계실 거고 앞으로 내가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떻게 됩니까?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3번 난이도 하 하 이게 난이도 하야 난이도 하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번 시험의 특징인데 여기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원래 그 뭐지 이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사회문화가 5문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정치화법이 10문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5문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들이 다 모여있었어요. 경제는 경제끼리 정치화법은 정치화법끼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는 사회문화끼리 이렇게 뭉쳐있었는데 이제 다 떼놨어 흩어놨다 이거 나오다가 저거 나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도 헷갈릴 수 있어 자 4번 이거는 뭐죠? 요거는 정치화법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가분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상주의 관점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이상주의 관점과 현실주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상주의 관점과 현실주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두 개 차이를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주의 관점은 요거는 보통 루소가 생각하는 자연상태예요 루소의 자연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현실주의 관점은 요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야 현실주의 관점은 요거는 홉스의 홉스의 자연상태를 뭐하면 된다 홉스의 자연상태를 상상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힘의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힘센 놈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면 국제적인 규범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규범에 맞춰가지고 국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상주의적 관점도 각각 개별적인 국가들의 존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됐지 요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상주의적 관점은 국제 규범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국제 요렇게 봐 국제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 규범이 있는데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본다면 요쪽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셨죠 요것도 까먹지 마 자 그 다음에 현실주의 관점 요거는 뭐 우리가 흔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요거 봐야 되겠지 요거는 유엔총회 사례를 보면 여기는 이상주의는 유엔총회 그 다음에 현실주의는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고 보통 쓰죠 요것도 여러분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생각해놓고 그 다음 갑니다 갑을 보니까 국제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힘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현실주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국제관계에서는 국가간에 상충되는 2회 조화가 가능하고 국가간의 합의를 통해서 공동의익을 실현할 수 있어 국가간의 합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국제규범이 되겠지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이상주의 관점이다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1번 볼게요 갑은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선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이상주의 관점이죠 갑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보다 초국가적 행위체의 행위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실주의 관점이라면 요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상주의도 아니야 이거는 자 3번 보면 을은 주권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현실주의 관점이죠 힘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과 달리 을은 국가들이 국제규범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정확하게 이상주의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문제의 형식이 똑같아요 문제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보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뭐하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밑에 있는 선택지는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이 없다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 1980년대 1990년대 초반 학력고사 칠 때 그때 나오던 문제들하고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1980년대나 90년대에 그때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요런 체제에 맞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뒷다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하긴 한데 외워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외우기만 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안 외우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문제야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안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못 풀죠 자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보기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니까 뭐라고 되느냐 요렇게 되어 있어 근대민법의 3대 원칙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의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러면 현대민법의 3번칙이 되겠지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뭘로 추가가 되었다 뭐가 추가가 되었다 소유권 공공의 원칙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계약 공정의 원칙은 무엇이 더 추가가 된 거냐 처음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었겠죠 계약 자유의 원칙 그럼 남아있는 게 뭐밖에 안 남았네 과실 책임밖에 안 남았어 선생님 여기에 과실 책임 들어가는 거 어떻게 했었어요 3대 원칙이잖아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두 개가 나왔으니까 남은 하나가 이거라는 걸 뭐 해야 돼 캐치를 해내야 되겠지 세 개 중에 두 개를 찾아냈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네 과실 책임의 원칙에서 뭐가 추가가 되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추가가 되었다 라고 요 도시카를 뭐 해놓고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봅니다 자 첫 번째 기억 보시면 A에 따르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 맞는 말 되겠죠 공공복리라는 말은 두 글자로 써주면 뭐다 두 글자로 써주면 그것도 뭐니 공복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공익 공익 대체 공익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요게 중요하겠죠 법으로 정해서 제한할 수 있다 소유권 공공의 원칙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음 보시면 B에 의해서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어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요거는 계약 공정의 원칙하고 관련이 있는 거제 요기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야 계약 자유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뭐를 설명하고 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요렇게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입니다 B하고 C는 모두 현대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시간을 설명할 때 이거 뭐라고 써놓지 말라고 화살표로 써놓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더하기로 쓰세요 더하기로 쓰세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 요거에서 요게 더해졌다 요기서 요게 더해졌다 요기서 요게 더해졌다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안 틀리게 되는 거야 대체? 그래서 D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D는 무과실 책임이죠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 과실 책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네 D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과 D급 2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근대민법의 3원칙하고 근대민법 3원칙의 수정을 뭐 해놓지 않고 있다면 외워두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이 문제는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외워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해해야 돼 서울시에서 출제가 되는 운전직만 요렇게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지 아니면 일반 뭐 조리직 그러니까 충청북도 조리직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데도 대구 조리직 이런데도 요렇게 출제가 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직하고 조리직은 운전직하고 조리직은 문제가 공개되는 게 서울시밖에 없어 서울시밖에 없어 서울시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합격하실 여러분 합격하시려고 하면 90점 받으셔야 돼요 90점 받아서 안 돼요 95점 받아야 돼요 100점 받아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85점에서 90점 받으면 합격합니다 85점에서 90점 받으면 합격합니다 문제 이렇게 나오면 됐죠 자 그 다음 자 보기에 대중문화에 관한 글에서 어 또 사회문화로 넘어왔다 자 대중문화죠 대중문화는 사회문화에서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단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있느냐면 문화 파트에 있죠 문화 파트 문화 파트에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중문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단원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5단원에 가서 사회변동 부분에 가면 사회변동 부분에 가면 거기에서 대중매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대중매체 그래서 대중매체하고 연관지어서 대중문화를 물어본다 요 두 개 단원에서 하나를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거 두 개 다 나와버렸어 이거 두 개 다 나왔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중문화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거고 대중문화는 사회문화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지만 출제가 되었다면 사회문화에서도 난이도 최하입니다 최하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산업화 과정에서 직장을 찾아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대규모 인구층을 대중이라 부른다 미개발된 도시에서 살면서 연약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은 인간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구를 하게 되었으며 사회적인 반응권을 확대 사회적인 반응권의 확대와 함께 이게 보통선거 되겠죠 보통선거 보통선거의 확대와 함께 보통선거 됨으로써 문화향류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한편 근대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대중매체들은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되냐면 대중매체이긴 한데 요게 지금 뭐냐면 근대입니다 근대 현대가 아니야 현대가 아니고 근대니까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대중매체는 TV 라디오 그 다음에 뭐 말한다 신문 말하는 거야 뭐 아님 인터넷 아님 되셨죠 맨날 첫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가 나와 2세대 미디어 인터넷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에 뭐가 나왔다 TV 라디오 신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TV 라디오 신문은 단 방향 매체죠 한쪽 방향으로만 소통이 가능해요 여기는 쌍방향 양방향 매체니까 됐지 요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걸 신경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상품 생산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문화상품 생산 대중문화가 되겠죠 대중문화 자 기억 볼게요 자 기억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럴리가요 산업화니까 뭐지 아 뭐 미안 맞는 얘기인데 소품종 대량 생산 맞죠 자 그 다음에 원로 넘어가면 산업사회가 아니라 정보사회로 넘어가면 그때는 다 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 보시면 니은은 대중 민주주의의 형성에 토대가 되었다 어 그렇지 사회적 발언권에 한테 보통선거 대중 민주주의 됐죠 요거는 뭐랑도 연결돼 있어 정치하고도 연결돼 있어 법과 정치하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디귿은 일방향 소통 방식보다는 쌍방향 소통을 쓴다 아니지 여기서 말하는 대중매체는 뭐야 TV 라디오 신문이니까 요거 틀린 내용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리을에서는 예술성보다 상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예술성보다 상업성 다른 말로 고쳐서 뭐지 돈 돈 대체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영화 지금 만들어지는 미술 이런 것들은 다 뭐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뭐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혹시 옛날에 예술하던 사람들은 돈 벌려고 안 했나 그 사람들도 더 돈 벌려고 한 건데 그치 근데 이제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해석하지 못하면 밑에 있는 거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다 자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실게요 자 이제 다시 다시 정치화법으로 넘어왔어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간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지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의결기구가 있고 의결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네 집행기구가 있다 됐지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의결기구가 보통 우리가 지방의회라고 불리는데 이 지방의회가 우리가 지금 뭐 있는 데가 경상남도 마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이렇게 되면 여기가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도의회가 되겠죠 도의회 됐지 여기가 창원시니까 창원시의 시의회가 뭐가 되겠네 그게 기초자치단체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집행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광역자치단체의 장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경상남도 도지사가 될 거고 창원시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서 뭐 한다고 조례를 만들어요 여기서 뭐 한다고 규칙을 만듭니다 조례와 규칙을 만든다 여기서 만들어진 조례를 실행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거를 실행하는 데가 여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죠 국회에서 뭐 만들고 국회에서 법률 만들고 대통령이 뭐 하는 거야 법률을 실행을 하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예산은 누가 만들고 예산은 여기서 만들겠지 예산을 뭐하고 편성하고 편성한 것을 여기다가 줘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뭐하겠네 의결하겠네 의결하고 나오면 뭐하겠다 집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됐죠 이거는 국회하고 행정부 돌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보니까 여기에 광역시의회라고 돼있죠 광역시의회 어 그럼 선생님 시의회니까 여기 아닙니까 아니죠 주소 체결을 보세요 경상남도하고 똑같은 개념 부산 광역시 무슨 구 해운대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산 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해운대구가 뭐가 된다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거는 땡땡 광역시는 뭐가 되겠네 이거는 광역 의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광역시 예산을 심의하였다 땡땡 광역시장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겠네 장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다 광역자치단체가 될 거고 밑에가 뭐가 되겠네 기초자치단체가 되겠네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땡땡도의 땡땡시의회는 반려견 화장터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주민청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주민청원을 심사하였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시장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도 의회 의회 여기는 뭐가 된다 여기는 시장 장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만 구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구분한다면 뭐 해야 돼 얘들이 뭐 하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여러 개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1번 볼게요 자 A지방자치단체장은 B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주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틀렸죠 둘 다 주민들이 뽑습니다 창원시장 뽑아야 되죠 경상남도 도지서 뽑아야 되죠 부산광역시장 뽑아야죠 해운대구청장 뽑아야죠 그러니까 다 선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C는 집행기관 아니죠 의결기관입니다 틀렸습니다 이미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D는 주민청원은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죠 참정권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기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회 관리 및 집행권 그 다음에 리얼은 조례안에 제출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있는데 보자 참정권 플러스 청구권이 되어있구나 청원이니까 됐지 자 이렇게 보시면 다 3번은 틀린 내용이 아니라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역 보시면 기역 자 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회관 집행권 집행권은 누가 시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조례안에 제출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조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주민들이 시장한테 이거 조례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가 시장이 광희씨에 말해가지고 뭐 한다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안에 제출권을 가지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 청구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게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4번도 옳지 않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원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뭐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기본권 할 때 여러분들하고 많이 했던 거죠 여러 개 알아야 돼 여러 개 문제 하나의 문제 알아야 되는 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하나만 알고 하나 문제 풀겠다 이거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단원 한 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일탈 현상에 대한 원인을 보기와 같이 분석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탈을 바라보는 이론이라고 보게 되면 첫 번째 거시적 관점에 거시적 관점에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이 있는데 기능론적 관점은 아노미만 교과에 남아있다고 그랬죠 아노미는 나눠야 되겠지 무슨 머튼의 아노미하고 누구의 아노미로 디르 캠의 아노미로 자 그 다음에 갈등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갈등이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미시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시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차별적 교제론 차별적 교제론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낙인이론이 있다 요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이 돼가지고 이걸 뭘 할 수 있어야 돼 손으로 다 쓸 수 있어야 돼 손으로 다 쓸 수 있어야 되고 디르 캠의 아노미가 뭐야 머튼의 아노미가 뭐야 갈등이론 뭐야 차별적 교제를 어떻게 되는 거야 낙인이론 뭐가 중요한 거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공부가 된 거야 됐지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만 외웠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뭐라고 설명되는지 볼게요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는 새로운 사회 규범 자체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입니다 사회 규범 자체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대요 사회가 변했는데 그러면 뭐 뜻하는 거야 디르 캠이지 디르 캠 디르 캠의 아노미다 자 사회 제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개인에 대한 사회 통제가 약화되고 사람들의 열망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일탈과 문제가 증가하게 된다 정확하게 디르 캠의 아노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됐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르 캠의 아노미는 규범이 여러 개 존재하거나 규범이 혼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있던 규범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디르 캠의 아노미든 머튼의 아노미든 간에 아노미는 전부 다 뭐기 때문에 기능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기능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요 기능론적 관점은 뭐가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 통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제도를 모여서 사회 제도를 잘 정비를 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게 되면 그러면 일탈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기 있는 요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를 통제한다 사회를 수정한다가 아니라 사회의 규범 자체를 뭐해야 돼 사회의 규범 자체를 통째로 수정이 아니라 교체해야 돼 됐지 자본주의 버려 사회주의로 가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요게 갈등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 이제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일탈의 대책으로 사회의 규범의 통제력을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누구가 되겠네 낙인이론 되겠죠 낙인이론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거야 위의 과학 안 맞아 일탈 행동은 타인과 사고장애 과정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하면서 뭐가 된다 학습된다 학습된다 나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차별적 교재론 틀렸어 이것도 자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적 수단 누구 머튼의 이론 이거 틀렸다 요렇게 되는 거라 요렇게 되니까 다음이 뭐가 된다 1번이다 요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게 누구의 아노미라고 하는 걸 봐야 돼 디르켐의 아노미라고 하는 걸 봐야 돼 사실은 사회문화 파트에서 사회문화 파트에서 수능보다 어렵게 나오는 내용은 없어요 수능보다 어렵게 나오는 내용은 없는데 유일하게 요 일탈 이론만 수능만큼 까다롭게 나와요 사실은 수능만큼 까다롭게 나온다가 아니라 수능보다 까다롭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수능에서는 아노미를 그냥 머튼의 아노미하고 디르켐의 아노미로 놓고 아노미 자체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우리 시험은 희한하게 우리 시험은 희한하게 디르켐하고 머튼을 구분하라고 지랄지랄한다 어쩔 수가 없다 문제에서 지랄하니까 공부해가지고 가야지 어쩔 수가 없어 뭐 시험치고 난 다음에 야씨 니네 왜 아노미를 이렇게 나눠서 내냐 싸울 수 있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 공부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깊게 공부를 해놓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머튼의 아노미하고 디르켐의 아노미가 있습니다 라고 거탈기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나면 그러면 이런 문제를 잘 못 풀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길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업을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서 들으실 때 수업을 찾아서 들으실 때 압축 요약되어 있는 강의만 보셔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하셔가든 아무 소용없어요 처음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설명을 길게 해주는 수업을 들으세요 설명을 길게 해주는 수업을 들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선생님 제가요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는데요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해 한 20년 동안 공부하다가 공부를 막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붙들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문제 이렇게 나오면 택도 없어요 6개월 가서 택도 없습니다 물론 6개월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7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공부 시작해서 새벽에 2시 잘 때까지 공부만 계속하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단기간이 되는 거 아니야 단기간이 되는 거 아니다 공부하는 시간 길게 보셔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 길게 보셔야 되고 공부하는 시간 늘리셔야 되고요 보아야 되는 내용들 되게 많아집니다 문제 이렇게 나오면 자 9번 봅시다 9번 보시면 보기는 질문 가난을 통해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런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사회적인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뭐가 있는데 베버의 계층이론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이 있겠지 그것부터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또 얄궂은 게 질문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셋 중에 한 개는 넣어줘야 돼 셋 중에 한 개는 넣어줘야지 A가 계급인지 B가 계층인지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말하는 거야 전부 다 이거 읽고 맞춰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출제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이도 조절해야 돼 출제에 죽여보고 싶어 왜냐하면 지금 이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들인지 봐야 돼요 4년제 대학 정규 졸업하고 정규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잠깐 공부를 더 해볼까 1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운전직 시험이잖아요 운전직 시험이 경력직 시험이야 그러면 이거 어떤 사람들이 치고 오는 거야 버스 운전 10년씩 하시고 그렇게 공부하고 완전히 담삽고 버스 운전 10년씩 하시고 이렇게 일하다가 오셔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맞춰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줘야지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게 문제 너무 어렵다 이거 아니 또 그렇게 오해하지는 말고 저 새끼 지가 못 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치는 사람들의 수준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내면 좋은 거는 뭐냐면 합격할 사람과 불합격할 사람들이 확 차이가 나버려요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뽑을 때 되게 편하긴 하겠지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은 여기다가 한 개 정도는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치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우리 9급 공무원 시험 칠 때 4회 했잖아 그때 했을 때 9급 공무원 시험에도 이렇게는 안 나왔다 진짜로 일반 행정직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는 안 나왔었어 수능에 뭐 이렇게 자주 나오지만 너무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봅니다 A하고 B는 계급론과 계층론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단 이거는 봐야 되겠지 계급이론 계급이론 그 다음에 계층이론인데 계급이론 계층이론인데 계급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층을 나누는 기준 몇 개 있다고 보는 거야 한 개 있다고 보는 거야 한 개 대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일원론 그래 일원론 계층이론은 몇 개 있다고 보는 거지 최소 세 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다원론이야 그래 다원론 그러면 이거 계급이론은 한 개의 기준 가지고 사회계층을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한 개가 뭐예요 이게 되게 궁금해질 거야 이게 경제적인 경제적인 기준이 되겠죠 경제적인 기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냐 돈 없는 사람이냐 이걸로 나누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계층이론은 경제적인 기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거 더하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입망 더하기 정치적인 혐의미 해서 세 가지 정도는 들어가야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이론은 기준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을 딱 나눠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단절돼요 단절 단절이 되는데 여기 있는 계층이론은 경제적인 거 점수 사회적인 거 점수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 점수 이렇게 되니까 점수별로 뭐가 된다 점수별로 순서대로 나열이 가능한 거지 됐지 순서대로 나열이 쭉 가능하니까 단절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단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계층이 연속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는 딱 잘렸으니까 단절되어 있다 그럼 단절되어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야 불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A가 계층이론이라면 A가 계층이론이라면 써야 되겠지 계층 그럼 여기가 계급이 되겠네 근데 가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대 가에다가 사회계층 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가가 들어가면 불연속적으로 보는 건 뭐지 계급이론의 예라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1번 탈락 됐지 요 구조하고 안 맞은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이번에 3번 먼저 풀자 3번 보면 B가 계급론이면 딱 맞아서 떨어졌네 가에 현대사회의 지휘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쉬운가 가에 들어가면 그러면 현대사회의 사회계층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뭐야 그게 계층이론이에요 그럼 여기 yes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요건 맞는 내용이 되겠네 옳은 거 찾으라고 하면 뭐야 옳은 거 찾으라고 하면 3번이 답이야 어? 틀린 거 찾으라고 하는 거네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1번이 답이겠죠 틀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A가 계층론이라면 A가 계층론의 계급론이라면 나의 자신의 계급에 대한 강한 계급의식을 가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의 어디 보자 그러면 계급에 대해서 강한 계급의식을 가질 수 있다 요 계급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자본가 나는 노동자 이런 의식이 강해서 노동자여 당결하라 자본가여 당결하라 이렇게 되면 뭐야 요 말이 맞게 되는 거야 계급이론에서 예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의 경제적 요인을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하는가 들어갈 수 있다 어? 계층이론도 뭐가 되고 yes가 되고 계급이론도 yes가 되는 거죠 설명드렸다시피 계급이론은 경제적인 것만 봤고요 계층이론은 경제적인 것도 봤으니까 경제적인 것은 둘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틀린 거 찾으러 가면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 문제야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 문제고 많이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계속 조언을 드리는데 6개월 있다가 시험을 취하겠다 6개월 동안 공부해서 시험을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는 분 중에서 이번에 10월에 있는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압축 요약된 강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걸 이해하는데 그걸 본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완성이 되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잡으시고 시간을 좀 길게 잡으시고 설명을 꼼꼼하고 찬찬히 기초부터 기본 그 다음에 심화까지 설명을 다 해주는 그런 수업을 찾아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엄청 많이 했던 거죠 형사 절차 형사 절차 수사 부속 비속 그럼 여기까지 누가 하는 거네 여기까지 검사 됐지? 그 다음에 공판 누가 하는 거예요 공판 선고 공판 판사 형의 집행 누가 한다고 검사 됐지? 자 그러면 1번 부탁합니다 1번 보시면 가 가는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서 만개시가 된다 그럴리가요 제3자가 고발해도 되고요 수사 인지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도 된다 자수해도 수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나 이후의 피해자는 구속이 됐어 구속이 되고 나오면 뭐 할 수 있다?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검사가 아니라 누구한테? 판사에게 해야지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다 이후에 기소가 되고 나서 그럼 뭐가 된 거네? 피고인이 된 거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판사가 증명한다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검사한테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라는 판사에 의해서 라는 판사에 의해서 라는 검사의 주의로 이루어진다 맞죠? 수업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사 공판 집행 수사 공판 형집행이라고 써놓고 제일 위에다가 검사 판사 검사라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다섯 번쯤 써졌을 겁니다 다섯 번쯤 만약에 이거 문제 풀이 보고 있는데 이거 틀린 사람 내 수업도 그게 틀린 사람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파트고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킵니다 공부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11번 이제 경제로 갑니다 자 보기에 보기에 A씨는 각각 조세부가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생각되어 있어요 자 조세부가 그래프가 나오면 뭐부터 보라고 오 요거부터 보라고 세로축부터 세금의 액수 여기 뭐라고 나있다 과세대상 금액 요거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다 그럼 소득이 어떻게 되면 소득이 증가가가 되면 세금의 액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A를 보니까 요렇게 올라가요 요렇게 올라가요 갑자기 확 올라가죠 근데 B를 보니까 B는 어떻게 이렇게 B는 딱 일정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요게 뭐가 되고 요게 B래세 갑자기 확 올라가는 친구가 뭐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친구가 누진세 됐죠 그럼 C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C는 C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금의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액제 요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요 정액제는 세율로 보면 세율로 보면 과세대상 금액 즉 소득이 많아지면 소득이 많아지면 세율이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정액세라고 써야 되긴 합니다만 요거는 뭐라고 말하는 게 맞다 역진세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됐죠 역진세가 맞습니다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요렇게 가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볼게요 C는 비례세다 아니지 정액세라고 하든지 역진세라고 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는 둘 다 누진세다 아니다 A만 누진세다 틀렸습니다 A와 B 중에서 A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근데 이거 이거 문장 읽을 때 진짜 겁나 거슬렸거든요 선택지 읽을 때 겁나 거슬렸어요 뭐 제가 이렇게 기분 안 좋아 거슬리는데 이렇게 느끼는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출제를 하는 사람이면 출제를 하는 사람이면 이게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잖아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면 고등학교 교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정도는 신경을 써가지고 한 번쯤은 좀 봐라 아니 세금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면 되냐 안 돼요 세금은 공평해야죠 미친놈아 세금은 공평해야지 세금은 공평해야지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어디 있어 이렇게 써놓으니까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순간 짜증이 확 났습니다 확 났죠 자 세금은 뭐가 없어 세금은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없어요 공평하지 않다 근데 셋 다 공평 이 중에서 가장 공평한 게 뭐냐 누진세가 가장 공평하니까 이거는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됐죠 이거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세금의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불리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수 있어 됐지 근데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됐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현실이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뭐 비례세 모두한테 뭐가 적용돼 있다 모두한테 똑같이 10% 적용돼 있다 10%가 똑같이 적용돼 있으니까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볼 때 아마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문장이 나왔으면 출제한 사람한테 쌍욕했을 거예요 세금은 공평하게 내야지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거 없어 됐지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미성년자가 거래하는 거죠 미성년자 거래 됐지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게 거의 그대로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요거죠 수업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용돈 됐지 용돈으로 뭐 했다면 용돈으로 거래했다면 그거는 뭐 안 돼 그거는 거래 취소 안 됩니다 거래 취소 안 돼요 용돈이면 용돈 왜냐하면 용돈은 용돈은 뭐지 용돈은 자기가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을 쓰는 것은 그것은 뭐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도 법률 행위가 완벽하게 성립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안 돼 취소 안 돼요 자 값 볼게요 만 16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동의 없이 혼자 한 거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네 취소가 된다 거래 취소가 된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매하는 계약자 계약을 판매자 을과 체결하였다 을은 다음 날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다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으니까 뭐 할 수 있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으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생기는 거예요 미성년자임을 모를 때에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미성년자임인지 모를 때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모르는데 뭐 할게 해 알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알았다면 뭐 할 수 있지 처음부터 알았다면 최고권이 있고 처음부터 알았다면 최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면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매하는 계약을 서점 운영자인 정과 체결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1번 볼게요 1번 보시면 갑의 법정대리인은 갑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요 그냥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는데 동의받고 이런 건 없어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을은 갑에게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을 대체 요거 최고권입니다 최고권 최고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철회권이세요 철회권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갑과 달리 병은 갑과 달리 병은 미성인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여기서 아까 여기 있지 철회권입니다 철회권 지속체험권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병의 정가 체결한 계약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돈 주고 받은 거잖아요 돈 주고 받은 거니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돼요 요거 2번 쓴 사람 엄청 많대 2번 쓴 사람 엄청 많은 거야 용돈이란 말 모르면 용돈이란 말 이거 체크 못하면 그러면 이거 문제 무조건 틀려요 자 그 다음 13번 보기에 기응 리은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X제는 수요법칙을 따르며 성인과 청소년 간의 재판매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해놓은 해설지를 조금 고치긴 해야 되는데 조금 고치긴 해야 되는데 잠깐 볼게요 여기 걸린다 이거 자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는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른다 어쩜 설명을 모른다 근데 우리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요게 이제 탄력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탄력성에 대한 문제인데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 A기업은 최근에 성인과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받던 X제 가격을 성인에게는 5% 인상했어요 성인에게는 5% 인상했다 대체 성인 5% 인상했다 가격을 뭐 했어 가격을 5%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수요량은 감소해요 수요량은 감소한다 어 가격이 올라간데 수요량이 감소한다 당연히 감소하겠지 감소하게 되는데 감소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네 그러면 판매 수입이 늘어날까 작아질까가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 어 X제 판매 수입의 변화를 살펴보니 성인과 청소년 각각의 이게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돼 있습니다 증가했죠 판매 수입 증가했다 어 그러면 가격을 올렸는데 판매 수입이 증가했네 탄력성 뭐네 비탄력 비탄력 비탄 찾아내면 되죠 그 다음에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자 청소년인데 청소년은 가격을 5% 뭐 했대 가격을 5% 인하를 했대 인하를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 수요량이 증가가 되겠죠 수요량이 증가가 됐는데 근데 요것도 어떻게 됐어 어 이거는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판매 수입이 증가했다 요렇게 되니까 아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뭐네 탄력이나 탄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사실은 걸고 넘어지면 걸고 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한데 일단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1번 보시면 기역에게서 나타난 X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라고 돼 있는데 1은 없어요 이게 탄력성이 1이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 단위 탄력이 돼야 되는데 단위 탄력이 돼야 되는데 한계는 비탄력적이고 한계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단위 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X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니은에 비해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틀렸죠 비탄력적이면 탄력성이 1보다 작아야 돼요 탄력적이면 탄력성이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3번 보면 가격을 변경한 다음에 기역과 달리 기역과 달리 니은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수요량 판매량 소비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고요 그런데 4번을 보면 가격 변경전에 비해서 가격을 변경하고 나면 X제 판매량은 증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2개 맞아요 2개 어? 선생님 4번이 왜 맞죠? 라고 물어봅니다 4번이 왜 맞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판매되는 판매량이 100개였다고 칩시다 100개였어요 100개였는데 성인은 가격을 5% 올리니까 수요량이 감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탄력성이 뭘로 되려고 하면 탄력성이 1보다 작으려고 하면 자 가격의 변화율이 5%니까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4%까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5분의 3은 1보다 작으니까 맞지? 그러면 최대로 줄어들 수 있는 양이 4%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원래 팔리던 게 100개니까 성인들한테서 몇 개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성인들한테서 4개가 줄어드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된 거지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청소년은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를 해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비량이 증가를 했으니까 얼마나 증가할 거냐 5% 가격이 5% 내려갔으니까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이 값이 5분의 뭐가 1보다 커지려고 하면 최소 여기에 6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개에서 6개가 증가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그럼 작아지는 건 몇 개 작아지고 4개 작아지고 증가되는 건 6개가 뭐가 된다? 6개가 증가가 되니까 전체적인 판매량은 증가하는 게 맞잖아요 됐죠? 아마 복수 정답 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어디 했을지 보면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뭐 할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서 분리를 해버리면 여기에서 성인의 성인의 수요곡선과 청소년의 수요곡선을 분리를 해버리면 그러면 4번은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맞지 않는 내용이 되는데 X제 가격을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성인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X제를 기준으로 봐야 되면 성인하고 청소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 소비자의 그렇게 보면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야 3, 4, 2개 다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한 문제여가지고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분이 생길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개의 결정자는 아닐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어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오리엔탈리즘이란 유럽이 동양가서야 아 미안 이거 얘기해야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니까 절대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절대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상대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절대주의는 뭐가 있고 절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문화 문화 사대주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가를 볼게요 오리엔탈리즘이란 유럽이 동양과 서양을 문맹과 문명 그 다음에 야만과 지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틀을 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틀에 따르게 되면 서양의 관점에서 동양은 미지의 신비로운 것이며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 사이로 간주한다 자문화 중심주의네 그치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같은 옷이라도 영어로 표기하면 더 비싸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편한 검정 면바지보다는 블랙커튼 이지 팬츠 그 다음에 블랙커튼 이지 팬츠라고 영어로 써놓게 되면 가격이 더럽혀진다 다른 나라 말로 써놓게 되면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야 문화사대주의가 되겠죠 이거는 문화사대주의가 돼요 자 볼게요 1번 보시면 가는 각 사회 맥락에서 맥락이란 말 나오면 뭐가 돼야 돼? 맥락이란 단어 있고 상대주의죠 둘 다 절제주의이기 때문에 1번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나는 자기 문화 주체성을 상실하고 전통문화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문화사대주의는 그럴 수 있다 다가 아니라 납니다 나는 국수주의로 흐르거나 문화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이거는 자문화중심주의가 되겠죠 자문화중심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계속 틀렸습니다 가와 달리 나는 특정 문화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 둘 다 그렇죠 둘 다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가는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자기 나라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쉬운 내용 이게 뭔지를 해석하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를 못 풀게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잘 구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 보시면 보기에 정치참여집단 A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A씨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에 하나다 정치참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개는 이거 비교하는 거 아니면 선거 결과 분석이에요 선거가 출제가 되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출제가 되면 그냥 거저 날로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이 있고 시민단체가 있으면 추구하는 이익이 뭐냐 공익 사익 공익 그 다음에 정치적인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뭐냐 정권 잡으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치적 책임을 집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집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정권 잡으려는 애들이 얘들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만 책임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문제 다 풀려요 근데 그걸 안 풀리는 선거 중에 하나 나오긴 나왔다 1번 볼게요 A는 당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ABC가 뭐냐 그것부터 봐야 되겠네 보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제도에 공직선거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 공직선거의 영향력을 행사한대요 그러면 정당은 무조건 들어가겠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A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에 모두 반영하기가 어려워졌다 에서 뭘 찾을 수 있지 A가 정당이구나 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E의 시민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 특수한 이익이 뭐야 사익이지 사익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B를 조직했다 이익 집단이 되겠네 그러면 C는 뭐가 되겠다 시민단체네 놓고 바로 문제 풀어요 A는 당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B는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실천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누구? A야 틀렸죠 C는 정권 획득을 위해서 틀렸죠 A는 C와 달리 B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셋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답은 1번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는 그냥 풀리잖아요 됐죠 한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 풀리는 거 그 다음 헌법기관이죠 A는 특정기관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도 출제하시는 분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과 과정이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을 설명할 때 그랬죠 이거는 지금 교과 과정에서 빠져나간 건데 이게 없으면 찝찝하고 이거를 봐 놓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더 편하다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그대로 나왔어요 그치 이놈의 징크스 안 나온다 그러면 나와요 진지하게 설명하고 안 나온다 그러면 나와요 나왔어요 어쩔 수 없다 자 봅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소장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뭐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해임건의는 누가 누구밖에 안 된다 국회에서 해임건의 하는 거는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밖에 안 된다 탄핵소추는 아주 많은 공직자들이 뭐가 될 수 있다 탄핵소추될 수 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다 뭐다 탄핵소추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사 검사 그 다음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아니야 국회의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탄핵소추의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그러면 A는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헌돼요 또 나왔지 수업시간에 거품을 물고 얘기했다 진짜로 자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은 누가 위헌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다음에 규칙이나 명령 명령규칙 처분은 누가 사법부에서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기역의 경우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승된다 아니지 왜냐하면 이게 위헌 자 위헌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는 게 인용 결정이 나오는 건 두 개요 한 개가 위헌이고 한 개는 뭐지 헌법불합치야 헌법불합치인데 위헌은 그 법률이 즉시 효력을 잃는다 헌법불합치는 뭐해야 된다 헌법불합치는 기간을 정해줄 테니까 이 기간 안에 법률을 뭐해라 헌법에 맞도록 고쳐라 만약에 기간 내에 법률을 고치지 못하면 그 법률은 어떻게 된다 그때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란 말이 틀렸습니다 여기 틀렸죠 자 그 다음 기역의 결정은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제로 시행된다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되는 거 없다 9명 중에 몇 명 이상 6명 이상 그 다음에 7명 중에서 과반수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요게 어떤 게 되는가는 나중에도 공부해놓으셔야 됩니다 맞는 거는 뭐네 1번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답으로 쓴 사람 미워할 거야 자 그 다음 17번 자 보기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임금의 한선을 P1으로 설정을 해서 규제할 경우에 노동시장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을 어떻게 되어있습니다 가격 규제의 문제 중에서 가격 규제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노동시장이 가격 규제의 문제 중에서 노동시장이 제일 어려운데 이것이 문제 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에 난이도 엄청 높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목들 사실은 이제 좀 소외된 과목이죠 왜냐하면 선택해서 시험을 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 이런 과목들은 시험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항의를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 다수의 목소리가 안 되거든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죠 소수의견에 귀를 기울여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하면 소용없다 뭐 할 수밖에 없어 문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조리직이나 운전직을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아까 총평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문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문제를 서울시에 나오는 운전직 시험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총평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평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총평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합격 점수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합격 점수 엄청 내려왔어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문제가 어려우니까 합격 점수 엄청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리직 문제는 조리직 문제는 공개가 안 되니까 못 보더라도 문제 수준이 이 정도는 됐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두 명 뽑는데 두 명 뽑는데 합격 점이 두 명 뽑는데 합격 점이 80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80점 넘은 사람이 두 명밖에 없다는 뜻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엄청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다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야 그러면 노동을 수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네 기업이야 기업 그 다음에 노동을 공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네 요게 노동자가 되겠죠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P1으로 뭐 했네 가격 규제를 했으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요 가격에 거래가 될 거예요 요렇게 거래가 될 거니까 수요가 되는 양은 얼만큼 Q1까지 수요가 될 거고요 공급이 되는 양은 얼만큼 Q2까지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 실업자야 실업자 됐죠 노동을 공급하겠다 일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일이 실제로 고용된 사람은 Q1까지밖에 없잖아요 100명 여기는 Q0가 150 그 다음에 요게 200 이렇게 보게 되면 몇 명이 실업자야 200명이 실업자야 200명 자 볼게요 그래서 실업의 규모는 Q0에서부터 Q1까지다 아니지 Q2부터 Q1까지다 해야 되니까 요게 틀렸어 Q2부터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규제 후에 소비자 인연은 감소한다고 돼 있는데 소비자 인연은 감소하죠 요기가 수요자니까 원래 있던 소비자가 소비자 인연은 요만큼이었죠 원래 있던 소비자 인연은 이만큼이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 인연은 어떻게 변했네 요렇게 변했다 됐지 그럼 노란색 삼각형에서 빨간색으로 변했으니까 줄어든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전과 규제 후에 총 2의 크기는 같다 틀렸지 요 오징어 대가리 어떻게 되노 요 오징어 대가리 사라지게 되니까 총 2가 작아졌음 규제 후의 고용량은 Q0과 Q24에서 결정이 된다 아니요 규제 후의 고용량은 Q1입니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됐죠 그래서 답은 2번 요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읽을 줄 알면 그러면 문제가 순식간에 풀려요 근데 그래프를 읽을 줄 모르면 그러면 흰 거는 글자고 아니 끄문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네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거 막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다 선생님 그거 꼭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안 하면 이런 문제 못 맞춥니다 안 하시면 뭔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뭐냐면 내 말이 그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라고 하면 좀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하고 뭐 이런 소리 같은데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수업을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수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푸시려고 하면 수업해주는 사람의 수업을 잘 듣고 그걸 뭐 해야 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한 거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 받는 거 보면 선생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저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공부는 공부는 방법이 없어요 정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정해지는 방법이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알고 있으면 같은 말을 이해하고 있으면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변형돼서 나오거나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살짝살짝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아 바뀌어서 나온 거까지 전부 다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설명의 수준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가 더 개발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바뀌었으니까 달라졌으니까 옛날처럼 4년제 대학교 그냥 종교 졸업해가지고 와가지고 수업 듣는 분들하고는 사실은 공부를 한 기간이나 공부를 손에서 놓고 안 했던 기간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긴 해야겠으나 개발하긴 해야겠으나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자 비교의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비교의가 나오면 뭐는 안 나온다? 실험률은 안 나온다 실험률이 나오면 비교의가 안 나올 거니까 크다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교의가 나왔으니까 실험률은 안 나왔지 자 비교의 어떻게 나와있네 비교의 나라 나와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있는데 재화가 나와있는데 아 이거 표가 좀 뒤집어져서 나와있네 일단 뭐 해야 되겠다 숫자부터 좀 맞춰야 되겠다 이거 표부터 좀 고쳐보자 나라가 감나라가 있고 을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X재가 있고 Y재가 있네 감나라에서 X재는 20명 30명 만들어요 들어가는데 20명 들어가야 되고 30명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을나라 보니까 을국에서 40명 30명 돼있어요 40명 30명 어 요렇게 보니까 Y재가 어떻게 돼있네 사람 수가 똑같네 Y재 한 개 만드는데 들어가야 되는 노동력이 똑같으니까 Y재는 누가 절대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됐지 X재는 누가 잘 만들어 X재는 갑이 잘 만드네 X재는 갑국이 절대 위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틀렸습니다 1번 Y재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절대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기회비용이 나와요 그럼 이제 기회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기회비용은 여기는 사람 수가 주고 구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사람 수를 물건의 개수로 고치라고 한 개 만드는데 20명 들어가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요렇게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자 똑같이 갑니다 감나라 을나라 X재하고 Y재 자 X재 20명이 한 개 만들어 그러면 한 명은 몇 개 만드는 거네 20분의 1개 만드는 거지 자 40명이 한 개를 만든다 그러면 한 명은 몇 개를 만드냐 40분의 1개를 만들어요 Y재 30명이 한 개 만드니까 한 명은 Y재 30분의 1개를 만들겠지 요렇게 계산이 될 거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뭐 하셔야 돼 그 다음에는 기회비용 구하고 하는 거는 기계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요거 두 개 가치가 같다고 놓으면 돼요 그럼 일단 갑국부터 보자 요렇게 20X는 뭐랑 똑같네 30Y랑 똑같네 그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20Y는 30X 그러면 X는 뭐가 되겠다 요렇게 가자 X는 뭐되겠네 3분의 2Y Y는 뭐되겠다 Y는 2분의 3Y 맨날 X만 구해놓으니까 어떤 분이 니 왜 맨날 X로만 구하노 라고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X까지 구해주면 Y는 니가 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말을 못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요거 두 개 갖다 놔야 됩니다 40X가 30Y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곱하게 되면 40Y는 30X 그럼 똑같이 X는 뭐 나오고 X는 3분의 4Y Y는 뭐되겠네 Y는 4분의 3X 됐지 자 요렇게 구한 다음에 그러면 X제는 누가 저렴하다 여기는 여기 자 요게 을국이죠 얘 갑국입니다 자 을국에서는 X제가 3분의 4Y 그 다음 여기는 뭐 2분의 4Y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네 비교의가 있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 교육 조건은 어떻게 나옵니까 X제는 3분의 2Y보다 비싸면 수출이 될 거고 3분의 4Y보다 저렴하면 3분의 4Y보다 저렴하면 수입이 되겠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안에서 뭐가 되면 요 안에서 거래가 되면 그러면 두 나라 모두 다 이익을 가진다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계산해놓고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X제 보자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갑국이 작아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Y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의 2배다 갑국이 을국의 2배다 을국의 2를 곱해볼까요 4분의 3에다가 2 곱하면 뭐 나옵니까 그러면 4분의 6 나와야 되겠지 됐지 요렇게 됩니다 아 미안 Y제구나 Y제 요렇게 되겠네 여기 X 됐지 다시 볼게요 자 봅시다 Y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의 2배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갑국에다가 뭐 하게 되면 갑국에다가 2를 곱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2하면 곱하기 2하게 되면 요게 나와야 되는데 곱하기 2하니까 뭐가 나와 2분의 6 나오지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다 자 양국이 비교 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한 다음에 1대1로 교환을 하면 그러면 교육조건이 어떻게 나왔어 교육조건이 3분의 2Y보다 크면 3분의 4Y보다 작으면 되니까 1대1이면 요 안에 들어가요 3분의 3이잖아요 들어간다 어 그럼 요 안에 들어오면 뭐야 둘 다 이익이 되는 거니까 요건 맞는다면 되겠죠 답은 4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뭐를 할 줄 알면 교육조건까지 구할 줄 알면 우리 시험 수준에 나오는 모든 비교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습시킬 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난이도까지 다 연습을 시켜드리긴 하는데 사실 다 이해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죠 그죠 근데 공부하면 그 정도까지도 해석하면 좋긴 좋은데 그건 내 욕심 같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실게요 19번 자 보기에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돼 있어 자 갑국은 무역 호황으로 인해서 외화 유입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국내의 물가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갑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 안정이란 말은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야 그럼 통화량 뭐 해야 돼 통화량 줄여야 돼 자 통화량을 줄이려고 하면 지급 준비율을 지급 준비율을 어때야 되고 지급 준비율 높여야 되죠 재할인율 어떻게 해야 돼요 재할인율 높여야 되죠 그 다음에 국공채 뭐 해야 됩니까 국공채를 매각 팔아야 되겠지 국공채를 판매해야 됩니다 판매 국공채를 판매 매각하면 국공채는 누구에게 국공채는 국민에게 돈은 누구에게 돈은 정부에게 그러면 시중에는 통화량이 어떻게 되겠네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돼요 3개 기억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을국 볼게요 을국을 보면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실물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에 따라서 을국 정부는 소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늘려서 세제 혜택을 늘린답니다 소비세를 감면해준대요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세금이 낮아지는 거야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회복하자 한다 이에 을국 중앙은행도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그러면 을국의 갑국은 이렇게 돼 있어 을국은 어떻게 했을까 반대로 가야 되겠지 지급준비율을 낮춰야 되고요 재활용을 낮춰야 되고요 국공채 뭐 해야 돼요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 매입해야 돼요 매입 됐지 자 볼게요 국공채 매각은 기역에 해당하는 수단이다 맞죠 매각 나와 있잖아 됐지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니은은 긴축재정에 들어간다 긴축정책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에 통화정책이라서 긴축재정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통화정책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긴축도 아니지 확장이야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급준비율 인상은 디귿에 해당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 높이는 거는 갑나라라고 하지 갑나라로 이거 아님 자 그 다음에 기역은 갑국의 실질 GDP의 증가 요인이고 니은은 을국의 실질 GDP의 감소 요인이다 라고 돼 있는데 볼게요 자 통화량을 줄인다 통화량이 꼴 뭐랑 똑같다 총수요랑 똑같다 통화량이 줄어들면 총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총수요가 줄어드니까 뭐가 줄어들겠네 물가가 내려가게 되고 생산량이 줄어들겠지 그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실질 GDP가 어떻게 된다 감소 반대로 여기는 세금이 낮아지게 되고 사람들의 총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니까 총수요가 늘어나면 실질 GDP가 어떻게 된다 증가 되셨죠 그래서 4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 문제 갈게요 20번 자 기본권의 유형 A,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중에 하나다 맞춰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소극적 방어적 권리인가 라고 되어있는데 A만 Yes 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A는 결론 났지 이 세 개 중에서 소극적 권리 뭐 밖에 없어 자유권밖에 없어 선생님 자유권이 왜 소극적 권리입니까 네 그걸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으면 좋고 자유권 그럼 A는 자유권 정해졌어 자 그 다음에 가를 보니까 가를 보니까 B만 Yes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죠 그리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 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되는가 평등권이죠 평등권입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평등권이 없어요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라면 B는 C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보자 여기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한가 그럼 이 B가 뭐라는 얘기야 B가 청구권이라는 얘기지 청구권 그럼 여기는 C는 뭐가 되겠나요 사회권 될 거예요 그러면 B는 C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다 틀렸죠 됐죠 청구권하고 사회권은 뭐야 둘 다 국가를 전제로 합니다 청구권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야 국가에 청구하는 거야 사회권 누구한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야 국가에게 해달라는 거야 국가 없으면 안 돼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B가 교육을 받은 권리를 포함한다면 그럼 B가 무슨 권이란 얘기네 B가 사회권이란 얘기네 B가 사회권 A는 자유권 그럼 C는 뭐가 되겠네 여기는 청구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의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서 등장한 현대적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겠죠 요 말이잖아요 요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사회권이니까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A는 B씨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다 수업시간에 많이 설명했지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 무슨 권리 이거 뭐 열거적 권리 근데 자유권은 자유권은 자연권에 가까운 자연권인 뭐라고 봐야 된다 기본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그 권리는 뭐다 보장해주고 지켜준다 그럼 요건 뭐가 돼야 돼 포괄적 권리가 돼야 돼 포괄적 권리 그래서 4번 아님 그럼 답은 원해 답은 3번 요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문제 풀어보는 건 다 끝났어요 문제 풀어보는 건 다 끝났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공부하는 양을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 그 사회가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쉬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치는 것만큼 지금 만약에 이거 이 문제가 일반 공무원 시험에 나왔다 그래도 저는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쳤던 시험들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시험에 적응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 짧게 요약 압축되어 있는 강의를 봐가지고는 이런 문제에 접근 못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분들 굉장히 아는 게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다음번에 8월 말쯤 되면 8월 말쯤 되면 국회직 시험이 있거든 국회직 시험이 있는데 그 국회직 시험에도 이 사회 시험이 있어 그래서 국회직 시험 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도 한번 풀이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회직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하고 좀 달라 우리 이제 그 뭐지 조리직하고 운전직하고 좀 다른 게 그건 오지선다 오지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총평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습을 하실 때 국회직 시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90점 나오고 95점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시험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일단 풀이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